안녕하세요. 생생의 재산 플랫폼 주황별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제품은요. 이번 봄, 여름 시즌에 나온 슈트라고 하는 디자인인고요. 투 컬러로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상품은 라코스테에서 나온 데저트 부츠를 로우 버전으로 재해석한 슈트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이번 슈트의 소재는 시원하게 보이는 면 소재, 천 소재고요. 컬러는 투 컬러로 나왔어요. 라이트 브라운이랑 다크 블루. 이번 슈트 스타일은 데저트 부츠 로우 버전으로 나온 디자인이고요. 끈 보시면 볼륨감 있는 끈이 굉장히 귀엽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여기 밑에도 밧줄무늬로 나온 이 창 자체도 굉장히 시원스럽고 귀엽게 보이는 이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저희 신세계 센터 플랫폼에서는 슈트2, 라코스테의 슈트2를 추천합니다. 요즘 인세계 센터 플랫폼은 면 소재의 슈트2, 라코스테의 슈트를 구해가 8시, 라코스테의 슈트2, 라코스테의 슈트2, 라코스테의 슈트2, 라코스테의 슈트2, 라코스테의 슈트2, 라코스테의 슈트2, 라코스테이, 슈트2, 라코스테의 슈트2, 라코스테의 슈트1, 라코스테을 우스 critics 제잇도 더욱 조합을 조합해서 이런 아이템으로 환영합니다.